안녕! 공룡오락실의 공룡입니다! 와!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저스트 댄스입니다. 매번 앉아서만 게임을 했는데 오늘은 활동적이게 해보려고 합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놀아줘클럽의 정리입니다. 수아입니다. 예랑입니다. 여러분들이 평소에 춤을 굉장히 잘 추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야심차게 저희가 저스트 댄스에서 난이도가 EX라고 표시된 난이도가 있어요.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. 익스트림? 맞아요. 익스트림 난이도.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주 쉬운 곡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겠죠, 그렇죠? 네. 연습곡은 바로 베이비샤크입니다. 아, 박걸리 맞나와요? 아, 박걸리 맞나와요? 실망이네, 이거. 저분이. 아, 재밌는데, 이거? 아, 부끄러워. 오, 퍼펙트. 아, 왜 웃기는데? 아, 부끄러워. 지금 3번 댄서가 1등으로 나서고 있어요. 어, 나잖아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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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재밌네, 이거. 재밌네, 이거. 오, 나다! 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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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씨! 이렇게 되면 4번 댄서가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. 이건 연습 게임이니까. 네네네. 하나만 뽑으세요. 네. 어, 뭐야? 스테이? 스테이? 블랙핑크? 아니야. 이 노래 아는 사람? 저요! 저요!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? 네. 춤도 알아요? 어, 정말 잘해요.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아, 재밌다, 이거. 재밌다. 신나는데? Let's get 아치카. 아치카. 뭐야? 뭐야, 이거? 나 왜 액습도 자꾸? 뭐야? 뭐야, 이게 뭐.. 뭐야, 이거 왜? 뭐야. 어디가 센터가? 자, 2번 댄서가 1등이에요, 현재. 아 진짜 힘들다 하아을 아 נקIONsta É distraction 자 4번 댄서가 1 игр입니다 감사합니당 왜 일요?? 이거 좀 이상해 정비in call to him 아 생각보다 안 먹었네 응 생각보다 안먹어 그런데 누적됩니다 강가랑 이거 진짜 엄청 어려워 얘들아 베스트 퍼포먼스상에 미소도 포함되어 있어 미소요? 뭐야 이렇게 시작해 왜 이렇게 비장해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왜 이래 이 사람 퍼포먼스 왜 안 나와 이거 막 흔들 막 흔들면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하는 분이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이제 그만 그만해 나 꼴찌는 아니다 와 역시 와 역시 베에라 컨트롤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꼴찌 아니다 또 수아가 난 계속 2위네 진짜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골등이 한 번 뽑을게요 뭐야 시작하지마 시작하지마 와아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안무 아는 사람 저요 다 알아 자 이번 거 완전 똑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 있습니다 표정까지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에잉 아 이게 좀 무거우네 아 팔 아파 자 참고로 이번에 꼴등하는 사람은 그 무게 두 배짜리를 달게 됩니다 왜요 나일 거 같은데 뭐야 권령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엔딩 포즈 아 나 꼴찌일 거 같은데 내가 꼴찌여 오 양생이다 권령이가 처음으로 사귀했는데 1등 누구야 예람이 야 11,000점 오늘 최고점수 득점인데 권령이에게는 1.13kg짜리 아령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턱 월 키다? KDA 월 좋습니다 아 이거 알아 노래만 무거워 아령 턱 어pflicht 가수 ση 현재 수아가 1등을 달리며 있어요 오오오오오 인사 나이스 신사 와 나 꼴징이다. 예람이 맹추격하고 있어. 안 돼! 왜 포즈가 이래? 이게 뭐야. 아 팔 아파. 아 꼴징! 자 이제 마지막 벌칙은 화려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 나 지하판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예요. 지하판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별로 아파 이거. 건강해지는 판입니다. 근데 많이 안 아프지? 약간 그 따끔따끔한데? 지하판을 밟은 기념으로 마지막 곡 선곡 해주겠습니다. 이쪽 표면 맛있는데? 나 알아. 다 알아. 다 알아. 자 펼쳐서. 다이너마이트 사실은 무대를 저희가 놀아주클럽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. 되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. 저 되지 않았나? 왜 이래요? 그래서 예람이를 좀 방해를 해봐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이걸로 쳐요. 아 미안. 그럼 이쪽으로 나가서 해야겠다.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돼. 예람이도 하나 착오하는 거에 동의하는 친구. 저요. 저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. 아 좀 이제 나오면 나쁜 사람들이잖아. 괜찮아요. 아 이거 박걸령 진짜. 자 관련해서 안 도와줘서 예람이는 프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. 어차피 뭐. 아 그래. 권영이 1등.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권영이가. 장미 이제 한번 어때요? 괜찮은데요? 예람이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. 너무 땀 안 열리네. 아 너무 너무 좋다. 예람이가 역전을 해버렸네요. 예람이가 역전을 해버렸네요. 아 뭐야. 소리. 어. 죄송해요. 야. 어. 죄송해요. 아 미안해. 제일 중요한 부분. 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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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포즈. 엔딩 포즈. 버튼 누르지 마세요. 왜. 꼴찌만 아니면. 예에이. 어 꼴찌봐. 어 꼴찌봐. 왓. 예에이. 어 너. 왜. 예에이. 1등상.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1등상은. 블루투스 스피커. 아하. 우와. 좋겠다. 우와. 우와. 진짜 좋다. 저 이거 집에 있거든요. 음질이 완전. 대박이에요. 축하드려요. 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. 우와. 호십용. 전화기 아니에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안녕 얘들아. 자, 베스트 퍼포먼스 상은. 이수아. 오. 진짜 왜요? 왜요? 자, 작물. 이게 무슨. 야 이거 팔베개야? 야 이거 학교에서 잘 수 있어. 좋겠다. 흔난는 거야. 이런 선물도 진짜 어디서 잘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오늘 어디서 좋아하는 거예요? 좋겠다. 이제 여름인데. 애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상한. 자, 수아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아니,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아니,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. 학교에서 잘 때 유용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지하판도 하고 모래주머니도 차고 하니까 운동도 되고 그러나 정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요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공룡오락기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포켓TV 구독해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